르마 일상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우주에서 정원 산책 그리고 커피 한 잔과 힐링 르마 일상 부는 날 우주에서 정원 산책 그룹이면 기다려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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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이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